기쁨과 즐거움으로 요하를 섬기며 찬양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옵지하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며 복도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송축할지 않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강려교회에 지모하시는 문찬호 목사님께서 작도하신 고귀한 인생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시를 음미하시면서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좋아 주님 없이 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약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하하게 살렵니다 눈이 물되어 주님 없이 섬김받고 사는 나보다 비록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살렵니다 얼마나 주님 없이 거만하게 사는 것보다 그것이 내겐 무관한 상활 강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내겐 무관한 상활 강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내겐 행복한 생활 고귀한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 내겐 stays 있는 것보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립니다 가진 것 많아 기도 없이 방황하게 사는 이보다 가능하게 살아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립니다 은혜가 있어 주님 없이 건강하고 사는 이보다 가족의 신앙으로 나를 돕고 사는 것 그것이 내겐 행복한 생활 포기합니다 그것이 내겐 행복한 생활 포기한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